1945년 7월, 연합국은 코너에 몰린 일본 제국에게 다소 자비로웠던 포츠담 제안으로 항복을 권유합니다. 하지만 분위기 파악 못한 일본 제국, 그 제안을 살포시 묵살하는데, 그 결과 8월 6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시대를 경험하면서 4년간의 태평양 전쟁도 끝을 맺습니다. 신속하게 일본 본토에 상륙한 미군은 메가더 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본 통치를 위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GHQ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유럽에서는 나치 독일 전범자 단재를 위한 니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이 시작되었고, 나치 독일에 비해 일본의 죄질을 그리 높지 않게 평가했던 연합국. 이듬해 1월, 메가더 최고사령관은 일본 제국 전범 심판을 위한 극동국제군사재판 헌장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1946년 3월, 폐허가 된 도쿄시의 제국 호텔, 이곳에 각 국가에서 선발된 판사진들이 도착합니다. 네덜베르크 재판과는 달리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은 물론 네덜란드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화민국 등 전쟁과 연관됐던 11개국이 무더기로 참여했던 재판이었습니다. 최고 재판장은 호주 대보원장 윌리엄 웹판사. 재판장소는 일본 제국 육군사관학교 건물이었죠. 이 재판 역시 네덜베르크 재판을 위해 제정된 런던 헌장과 1차 대전 후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1928년 파리 부전 조약을 근거로 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번에도 그 전쟁 범죄의 기준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화에 대한 범죄. 전쟁을 계획하고 주도한 임무를 대상으로 A형 전범으로 분류했죠. 두 번째는 통내적 전쟁 범죄. 민간인 학살에 관한 범죄로 B형 전범으로 분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인도적 범죄. 민간인과 포로에게 행한 범죄로 C형 전범으로 분류했죠. 됐네. 일단 재판장은 니른베르크 재판장을 카피해서 유사하게 리모델링합니다. 이 극동국제 군사재판의 심리기간은 일본의 만주 침략 시기였던 1931년부터 쫄딱 망했던 1945년까지. 메가더 사령부는 전범 대상자로 도주 히데키와 히로다 고키 등 4명의 전직 총리, 외무대신 3명, 육군 장성 4명, 해군 장성 2명 등 모두 28명을 기소했는데 네덜란드에서 온 베르트 롤링 판사. 무언가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새끼들도 전범인 건 알겠는데 급하게 송글씨로 추가한 것도 있고 왠지 명단이 무언가의 의도에 맞춰져 있다는 느낌이 든 것이었죠. 예, 특정 국가의 입김도 작용한 것 같군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의문점이 더 있었죠. 옳게 왔습니다. 트루먼 정부와 메가더 사령부 입장에서 순조롭게 일본을 통치하고 일본인들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이 히로히토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했죠 분명 기소된 명단 전범 자격을 갖춘 건 확실하지만 미 정부는 모중의 이유로 특정 대상들을 기소해서 제외시켰고 애초부터 검찰이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시작부터 약간 심기는 불편하지만 어쨌든 재판은 해야 하니 판사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합니다 만주사병과 중일전쟁 진주만 습격과 태평양 전선을 주도했던 고위 장성들 전쟁 계획에 가담했던 전현직 정치인들 1946년 5월 드디어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측 변호사 이치로 키우세 시작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습니다 일단 적절히 방어하고 각 피고인들의 혐의 의견을 듣게 되는데 아라키 사다오 육군대장 시게미츠 마모루 외무대신 도조 히데키 당연히 강아지도 무죄 송아지도 무죄 이 새끼 뒷방망이를 그나저나 윌리엄 맵경 심기가 무척이나 불편합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니 이것들이 공정하게 대해주니까 공정하게 기어오르는군요 어쨌든 계란말이 서비스로 위로를 받고 이들에게 전쟁 범죄는 전쟁 중 일어났던 우발적 사건일 뿐이었고 태평양 전쟁 원인 자체가 미국의 아시아 침략에 맞서기 위한 자위전이었으며 러시아의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었죠 심지어 일본 본토를 폭격했던 연합군도 전범이라는 적반하장 티칸 주장도 하게 되는데 아니 파리 부전 조약이 무슨 발기부전 조약도 아니고 이제 아예 대놓고 이 재판의 존재 자체까지 부정합니다 생각처럼 술술 풀리지 않는 이놈의 재판 설상가상 엑스맨 한 명이 등장합니다 인도 켈거타 고등법원 라다비노드 8판사 도쿄 재판 자체를 승정국의 패정국 죽이기라 간주했던 인물 이 새끼 누가 불렀어 한사진들 당혹스럽습니다 분명 우리는 전범자를 단죄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더니 대뜸 무죄를 선고하자는 이 친구 중일전쟁에 대한 잔혹한 전쟁 범죄를 심리하는 공판에서도 살아남은 증인들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도 일본군들이 그렇게 공격했다는데 어째서 당신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지 않은 거요 난 증인들을 믿을 수 없소 라는 멘트를 날리기도 했던 8판사 의구심 많았던 롤링 판사 도대체 8판사가 왜 이지랄 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예 이제 감이 오는군요 대형제국의 인도 통치에 반감을 갖고 있던 8판사 그 와중에 서구에 맞섰던 일본제국의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8판사의 의도에 감동받은 약간 팔랑귀였던 롤링 판사 한술 더 떠서 침략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는 글을 쓰게 되는데 분열되는 판사진들 정말 이 도쿄 재판의 근본적인 취지까지 흔들리게 되었죠 인도 입장에서 침략자는 연합국인 대형제국이었고 우리와 아시아 국가들에게 있어 침략자는 추측국인 일본제국 정말로 부조비의 극을 달리던 시대 어쨌든 공판은 계속 진행되고 피고인 중 전 외무대신이었던 도고 시계놀이의 증언이 시작됩니다 도고 시계놀이 미국과의 전쟁을 막고자 했지만 군부의 강압에 못 이겨 외무대신을 사임했던 인물 홍교롭게도 조선인 도공 후손으로 차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계까지 진출했지만 혈통 문제로 일본 여성이 아닌 유대계 독일 여성과 결혼했던 인물이었죠 내각과 군부의 전쟁에 대한 광기 속에서 반대 의견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 반대 신문을 받게 되는 인물 멘데가리 도조 히데키였습니다 가만 왕은 평화를 원했다는데 왕의 뜻에 반하는 일본인은 없었다 이게 뭔 개소리야 예 도조는 분명히 전쟁에 대한 히로이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었죠 1946년 5월 3일부터 시작된 극동국제군사재판 장장 2년 6개월간 심리가 진행되면서 1948년 12월 그 최종 판결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예 끝까지 한결같군요 하지만 답변은 명쾌했습니다 롤링 판사는 전직 외무대신 세트 도고 시계놀이와 히로타 코키 시계미츠 마무르의 무죄를 주장했는데 특히 도고 시계놀이의 무죄를 강조했죠 그렇게 판사들 간 길고 긴 공방이 오가면서 최종 판결이 결정되었는데 당연히 라다비노드 8판사는 전원 무죄를 선고합니다 도조 히데키는 물론 난징 대학살 독박을 뒤집어쓴 마치의 이완에 3간 4후 클럽 멤버이자 버마 학살자 김으라 헤이타로를 포함해서 장성 6명과 정치인 1명이 교수형 그 중 유일한 정치인은 롤링 판사가 무죄를 주장했던 히로타 코키였습니다 예 그 수두룩한 A급 전범자들 가운데 교수형은 고작 7명뿐이란 얘기죠 롤링 판사가 무죄를 주장했던 도고 시계놀이와 시계미츠 마무르 각각 20년형과 7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나머지 16명은 모두 종신형 물론 극동 군사재판은 A급 전쟁 범죄만을 다루었고 기타 BCC급 5700여 명은 전선 현장이나 타국에서 심판되었는데 그 중에는 징용된 조선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렇게 니른베르코와는 달리 판사들 간 온갖 법리적 해석 차이와 일본 측 변호인들의 끊임없는 자기 방어로 2년 6개월간 진행되었던 극동 국제 군사재판 1000건 이상의 증인들의 진술과 4300여 건 이상의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지만 이 재판 모두가 그리 만족스럽지 못한 판결로 끝을 맺습니다 최고 군 통수권자였던 히로이토는 제외 잔혹했던 731 부대의 이시이시로도 제외 전쟁 기간 내 희생된 수백만 생명들에 대한 배려는 재판의 공정성과 합법성 아래 통계 수준으로 희석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시작되고 일본의 전략적 위치가 중요해지면서 그나마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전범들도 모두 석방되어 버리는데 전후 일본 우익 내부에서는 극동 군사재판 자체를 부인하는 주장까지 놔두기도 했죠 정말 깍깍했던 시대였습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을 착취하면서 이권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했던 제국주의 시대 우리 또한 그 흐름에 대처하지 못한 채 제국주의에 휘말려 모든 것을 잃었던 시절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며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우리가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 국력이 있어야 한다는 참 뻔하지만 어렵고도 힘든 사실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다시 민족주의 광기가 휘날리는 분위기 속에서 그 뼈아픈 과거만큼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도쿄 재판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흥미 뉴스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